히힝 히힝 아이템은? 그대로 있는데? 왼쪽은 그럼 갈 필요가 없잖아 여긴 이미 먹었으니깐 자 오른쪽만 가면 되거든요 여기 아이템 있나 봐보자 없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 있는게 확실하거든요 그럼 여긴 어떻게 해야 되냐 요렇게 하고 요렇게 가야돼 잠깐만 요렇게 가면은 그러네 요렇게 가면은 안되잖아 어차피 이게 두개가 필요한건 맞아 이거 두개 필요해 그니깐 이걸 한개도 갖고 와야돼 이쪽에서 어 이 밑쪽에서 한개도 갖고 와야되는건 맞네 어 레벨업했네요 이따가 나가서 해야겠다 이걸 가져와야되는건 맞는것 같습니다 이걸 가져와야 되는건 맞는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 이렇게다 애초에 저걸 갖고 와야됬었어 죽어라 빨빵빨빰 인간 이걸로 깨는게 더 느리네 어 번개 원소보수네요 뭐야 보스 맞습니까 보스 없애버렸고요 와 강철 6개 줬어 개꿀 음 뭐 필요없는게 병 팔아버렸습니다 뭐죠 이게 벼락폭션 320원이네요 고대실 고대부모를 완성한 저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생명의 그릇 최대세력 증가 던전 코리어 클리어했다 자 그리고 스킬 음 멋지려고 했었지 자동화 맞아 자 자동화를 코리어 했으니까 이제 자동화를 만들 수 있다 자 건설의 산업의 최강 기둥 요거를 만들 수 있죠 자 이제 우리는 자동화 공장을 만들 것이다 자 자 최강 기둥 여기서 이거를 자동화 이러면 자동화가 된다 자 자 그리고 자동화 한개는 더 어디서 하지 어 여기다 해야겠군요 자 나머지 하나는 여기 여기 자 이러면 자동화 공장이 완성됐구요 자 요거 다 해주시고 목재가 없네 자 가죽 실도 없고 톡파즈 한개 있어야지만 고급 위로가 가능하네요 이따가 톡파즈 한 개를 갖고 와야겠다 가방도 꽉 찼어 뭐할라 그랬지? 뭐할라 그랬는데 생각이 안난다 여기도 자동화 공장 하나 할까? 15개 만들 수 있네요 만들어 아 맞다 이거 벼락복션 한번 마셔볼게요 번개가 당신에게 떨어집니다 네? 아 여기다 번개를 해야지만 퍼즐이 풀리네요 오 나이스 번개의 보도 흐헤헤 와 자동화다 와 와 자동으로 해준다 개꿀이다 자 필요없는건 팔아버리고 와 자동으로 해준다 너무 좋잖놈 가방에 청재이상 소유한다 길을 비켜라 번개맨이 나가신다 우후우 근데 번개가 좀 약하네 번개가 좀 약해 번개가 좀 약해 음... 뭘 팔지? 팔게 없는데 꼭 팔자 와 덩개의 힘이요? 아 번개가 좀 약하네 번개가 집중이 괜찮 queste Dat Name 박수 플 sc 찡 찡 모두리자 없애버리렴 헤헤헤헤 근데 번개 약하다 그렇게 생긴 게 아니네요 자 그리고 레벨업으로 했으므로 어디 보자 모든 건물에서 20% 확률로 2배 아이템을 생산한다 야 이거다 2배 무려 2배입니다 자 가방 만들러 갑시다 못팔지? 이거 팔자 자 큰 가방 헤헤 윈스턴 윈스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다 해줘 개구리고요 자동화 개꿀이잖아 가방이다 자 4칸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다 묵을 수가 있죠 근데 벌썩 깍쳤네요 젠장 아! 번개 끝났다 아 젠장 번개 끝났어 즐거웠는데 아 좋았는데 아 번개 포즈션 또 못만드나? 아 아깝다 아깝다 좋아하던데 좋아하던데 오 뭐야 헤헤헤 험마 아앗 모두 다 죽어랏 아 세트라이트 삐임 유리병 유리병 두개 모았네요 이걸로 요정 요정 회수해야되거든요 요정 어딨어 여기있다 예 요정 한마리 잡았고 어 요정 더 필요한데 어 저기있다 자 요정이 두마리 요정 두마리 갖고 와달라고 했으니깐 요정 두마리 갖고 왔는데 아 아저씨가 말한 요정은 이 요정이 아니구나 좀 더 작은 요정만 하는거였어 좀 더 작은 요정만 하는거였어 아저씨 아아 그런거라면 그런거라고 말씀하시지 괜히 이거 있잖아 이러면 또 다시 해야되네 여기다가 이거 하나 만들어줄까? 근데 여기다 만들기에는 좀 비유혈주의다 근데 여기다가도 하나 만들고 싶어 하나 만듭시다 음 여기다 만들어야지 아 이거 요정님이 가운데 있어갖고 애매하네 하나 만들자 채광 어 채광 어 채광할때마다 경험치를 얻는다 오 경험치 많이 주네요 잔 잔 잔 어 어 이제 석탄이 모자라네 석탄 만들고 아이템 두배 아주 좋고 음 자동화공장 아주 좋아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여기는 해골로 넘쳐나네 두배 자 새로운 섬을 구입을 한번 해보죠 여기 위에 한번 가보자 여기 위에는 또 퍼즐인가 보네 고대 은하 아 이거 제가 예전에 배타트 했을때 힌트가 없어갖고 아주 힘들었던 퍼즐이거든요 근데 요 힌트는 어디있냐 밖에 있어요 힌트는 밖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 요 건물 이게 힌트에요 요거대로 하라는 겁니다 요렇게 두칸 원 투 쓰리 포 요렇게 자 이거 예전에 진짜 고생했었지 자 자 요 두칸 자 요렇게 세개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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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됐다 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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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 하고 이건 아래에다가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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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돼 요거 왜 안 돼 어잇 어잇 어 요렇게 맞지 않나 안 이거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요 따따따따 아아 요렇게였구나 아 미친 리셋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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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잇 어잇 자아 여기 끝에서부터였나? 잠깐만 기억이 안난다 끝에서부터였지? 네 끝에서부터였어 어? 나 당기 기억상실증 있나? 왜 기억이 안나지? 잠깐만 어 분명 아 나 아니 나 뭐지? 내 기억력 무엇? 3 3 3 3 3 기억하면 되겠네 아 진짜 바본가? 바본가봐 자 자 이거 3개 그 다음에 이렇게 3개 3 3 음? 음? 어 잠깐 나 아 아 나 또라인가? 잠깐만 왜 왜 들어갔다 나가면 기억이 없어지지? 어 잠깐만 왜 들어갔다 나가면 기억이 없어지지? 이상하다 왜 들어갔다 나가면 기억이 없어지지? 이상하다 배치가 이상해서 그런가? 아닌데 자 3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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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상한게 아니라 이게 이상한거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하나 둘 셋 넷 어 다섯개 맞는데? 아 아 아 나 지금까지 아 내 아 내 뇌가 이상한거였어 아 죄송합니다 간단한거였는데 저 뇌가 지금 살짝 에러가 났네요 에 왜 에러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에러 났어 지금 ㅋㅋㅋㅋㅋㅋ 나는 요거 4개를 전부 써야되는지 알고 오? 왜 모자르지? 그런 생각이 나서 어 지금 머릿속에 오류가 난 거 같애요 근데 다 쓸 필요 없죠? 네 요렇게 하면 되죠 나머지 하나는 제가 하면 되죠 어? 안되는데 뭐지? 됐다 바본가봐 나 하여튼 맛있게 먹을게요 고대 은하 씨엘 아 진짜 나 바보였어 푸는 방법을 아는데도 왜 이렇게 바보가 지겠지? 진짜 바보 중에 바보다 자 크리스탈 30개 필요하네요 중간 제압은 실만 있으면 되네 아 자동화공장 너무 좋아요 좋아 아주 좋습니다 자동화공장 아 자동화공장 너무 좋아 자 자동화 계속하고 자 저는 섬을 또 구입을 하도록 하죠 여기 구입을 자 아이고 아괴물이네 자 적들이니깐 읏세 주고 자 적들이니깐 읏세 주고 이거는 열쇠를 만들고 와야겠죠? 열쇠 두개 세개정도 만들어 놓자 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유리공장도 필요하겠어요 유리가 없네 음 음 필요없는건 팔아야되는 것인디 젤리 젤라티노 팔아버리고 오오 오오 화살을 소모하지 않고 활을 발사하게 된다 이제 화살이 필요없는거임? 오오 이제 화살 필요없나보네 자 토지 또 구입할때가 음 아직까지 돈이 모자라네요 또 너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가방이 꽉차서 안된대 어 아 뭐 만 드려고 했지 나 신발 어 지갑 지갑 만들려고 했죠 지갑 만들고 자 유리 아 세틀라이트 뷔임 죽어라 자 열쇠 먹어놓고 자 지갑 음 여기도 자동화 공장 하나 넣어놓을까 코인같이 상승 여기도 자동 공장 하나 넣죠 자 얘 머리 위에다가 하나 넣고요 자 레벨업 자 레벨업을 했으니깐 어디 보자 해저드리 핵은 8대 석탄을 찾아먹는 20% 제공 이거 말고 레이저 최강 기둥의 위력이 2배로 증가 드로이드 2배 증가 이거는 자동화 공장 읍이네요 EMP 수류탄 해금 딱히 필요없고 꽃 압축기 해금 필요없고 석공 화덕 해금 음 지금은 뭐가 필요가 있냐 예술 제작가 아이템이 25% 더 비싸게 팔린다 보석 쓰읍 물리학 발전소 해금 약탈 요리 농업 쓰읍 많이 배워야 되긴 하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거든요 레이저 2배로 하자 아니 레이저는 딱히 2배 안해도 되잖아 해저드리 해저드리 합시다 왠지 해저드리라면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해저드리 여기다 만들죠 기름이 담긴 병 기름을 채취하는 거구나 젠장 맞다 모래는 삽으로 여기를 캐면 됐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 맞아 모래는 그렇게 해서 오는 거지 아 그러면 삽을 해제를 했어야 됐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예 요정 팔고요 이거 다 팝시다 필요 없는 것들 샌드위치 파네요 자 4천원 있거든요 자 4천량으로 어디부터 구입을 해볼까 여기 여기부터 구입을 해봅시다 누구세요 아저씨 누구세요 아저씨 혼자 다니는 건 위험하단다 이걸 바꿔라 응? 이 할아버지가 나한테 똥을 줬어 나의 새 친구가 황금알이 실존한다고 알려주더군 나는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제대로 확인하고 싶네 나를 위해 황금알을 찾을 수 있는 멋진 젊은이는 없을려나 미친 나한테 황금알 찾아오래요 할아버지가 황금알이요? 음 일단은 또 구입할 수 있는 데가 2500원 1700원 자 돈이 생겼으므로 어? 여기부터 구입할까? 밑에 부터 구입을 합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어 이거 하나 만들고 싶은데 벽돌이 없네요 벽돌 만들고 올자 음 음 다 만드는건 에바인데 아 다 만들어라 으흠 자동아 자동아 여긴 어떤 섬일까 어 이거는 호잇 아닌데 이건 뭐지 밤에 오라는 건가 밤 밤에 오라는 것 같아 딴 곳에 가보자 두 배 저 할아버지한테 요정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 병 딱 두 개 만들 수 있다 할아버지한테 요정 갖다 줍시다 음 그거 위로 세 개 필요하네요 요정은 어딘용? 엄마 깜짝이야 저거 너무 커 자동아 소리 어 여기다가 자동아 하나 건설해 놔야겠다 자 아이템 좀 합시다 아 이거 팔면 안 되는데 이거랑 자 이제 요정 잡아서 자 아저씨한테 갖다 줍시다 됐다 아저씨 아저씨 다 갖고 왔어요 정말 고맙다 보상으로 이 마법의 두루마리를 줄게 오 뭐지 요거는 두루이드의 두루마리 천원 자원을 파헤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만년액이 있어서 걱정돼 나 묘명 몇 개만 가져와줄 수 있니? 숲이 안전한지 확인해 어 확실하게 확인해 보고 싶어 묘명 30개? 이거 두루이든 뭐죠? 한번 써보자 에잇 에잇 와우 내가 지적해는건 귀찮고 자동화로 캐 가방이 또 꽉 찼데요 참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마잉 참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마잉 흠 흠 흠 자 다음은 돈을 빨리 몰아야지만 다음으로 갈 수 있을텐데 와 아이템 들어오는거 봐 무섭다 자동화 공장 진짜 아이템 계속 들어오고 있어 아이씨 개부서워 인간이 미안하다 가방이 꽉 찼서 안 들어오네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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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보자 흠 훠 다음 레벨업은 삽을 올리면 될거 같고 1,400원으로 토지 구입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군요 2,000원, 2,500원, 1,900원 1,900원이라 뭐야 뭐에 맞은 거지? 석탄이 없네 더욱더 많은 자동어가 필요하다 여기는 뚫어놔야겠다 자 필요없는 거 다 팔고 음... 음... 해골 이제 필요없지 않나 이거? 해골 다 팔아 필요없어 자 2,000원 있으니까 2,000원은 토지 구입합시다 위에부터 구입하자 어? 꽃이 왜 없지? 지금 꽃 필요한데 꽃 필요한데 꽃이 안 보이네요 하필 필요 있을 때만 안 보여 여깄다 여깄다 여기도 자동화 공장이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자 여기도 자동화 공장 하나 해놓읍시다 자 여기는 어떻게 하냐 여기는 여기다가 꽃을 심어줘야 되는데 꽃을 심어줄 수가 없네?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더라? 아 여기는 삽이 필요했었어 삽 여긴 아마 삽이 필요할 겁니다 다음은 레벨업 돼 삽하니까 가방이 모자라서 안 들어가네 가방을 빨리 굴해야겠어 가방을 빨리 굴해야겠어 가방을 빨리 굴해야겠어 여기는 밤이 돼도 안되네 왜 안되는거지? 이거 최강 기둥 하나 만들 때마다 강철이 하나씩 추가로 드네 필요 없는 건 다 팔아야지 필요 없는 건 다 팔아야지 greens Ori. 오케이 드디어 레벨업 했네요 자 삽 자 삽을 해제를 하시고 초심자형 두루마리 이런거 얻었네 자 이제는 농업 풍차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공장 공장은 뭐 지금 필요 없을테고 자 삽 삽 하나 만들도록 하죠 풍차는 아마 시약 같은거 주던가 여기 옆에다가 풍차 하나 하고싶은데 자 여기다가 풍차 풍차 돌리기 맞네 여기서 풍차 할수있네요 자 나무 묘목 30개 였네 어 탑이다 자 모카시앗을 모카시앗을 많이 있으면 좋거든요 동물모기가 동물모기 이런게 있네요 밀가루 자 모카시앗 자 삽을 얻었으니깐 비켜봐 이것들아 자 이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오 오 겸치 획득량 20% 증가 음 역시 나 멋져 흠 흠 헤헤헤헤 안경 띈가보소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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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 부족하네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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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유리 이런거 파네요 필요없는건 다 팔고 흠흠 흠흠 흠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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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털이 필요한것인디 이제 요거는 필요가 없는데 이거 텃밭 다 없애버릴까 혹 랩 호우 아 까 맞아 모래가 필요했었쓰 뭐래 필요하니까 여기서 캡시다 오이호이 모졸다 개볼이지 예하 아이템 50개 발견 와 땅을 팠더니만 아주 그냥 뭐 많이 나오네요 뭐 이상한게 많이 나와 나중에 또 파러와야지 여기도 파볼까 모래는 많이 있는게 좋으니까 여기 안가죠 이쪽 근데 모래파니까 허위가 빨리 지네 좋아 집에 돌아가자 자 유리 유리 많이 만듭시다 전부 다 만들어 열여섯개밖에 못만든네 흠흠흠흠 고급 강철 만들 수 있네요 자 씨앗을 심토로 갑시다 물을 주면은 더 많이 자랄거야 귀찮아서 물 안줘 어디에 보자 섬유를 좀 얻어야 되는데 섬유가 없네요 섬유는 뭐 여기 지금 자라고 있으니깐 깜빔빔빔빔빔빔 뭐야 이 닷은 뭐야 이거 닷 언제 얻었어 이거 팔아 뭐지 언제 얻었지 자 돈이 들어왔으니깐 토지를 구입합시다 밑에 부터 쭉 구입하는게 좋으려나 위에 부터 쭉 구입을 하죠 위에 길 생겼다 아 이 녀석이 죽으려고 으흠흠흠흠 어 크리스털이다 오 크리스털 나왔네요 가방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제작에서 탑 아이템을 제작할 때 추가 교엄실 얻습니다 오 크리스털 나왔네요 이거 좋다 야 아주 좋소 자 여기서 크리스털 좀 얻자 이게 30개 있으면은 업그레이드 가능하셨지 아마 가방 냠냠 가방이 꽉 찼어 젠장 우리는 못 만드네 오 나 섬이 왜 이렇게 많아 갑자기 이거 3개만 있으면 되니깐 크리스털 20개랑 크리스털 20개랑 여기도 한개 만들어주고 싶다 어이 아 뭐야 여기 있는거 알아서 얘가 캣네 아이쿠 기특한 녀석 자 치아점 좀 더 만듭시다 음 딱정벌레가 당긴 병 이런게 있네 유목민의 삽 불타는 곡괭이 이거 하나 만들어야겠죠 아무래도 저거 나오면 만들자 불타는 곡괭이 만들어버렸구요 쓰읍 여기도 최강 이거 하나 만들어둔게 좋을거 같애 아 야 고춘 먹지마 음 음 음 음 가방이 꽉 찼어 젠장 음 음 요 두루마이 두루이드 두루마리 써 야 여기도 써라 야 여기도 써라 자 오늘 궁극하면 태웁니다 크으 아 방금 뭐에 맞은거지 아 슬라임에 맞은거구나 there 사 훌 여기 잠 한번 ijo 鐘 펀